이번 주말에는 시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요. 콩국물에 칼국수면도 주셔서 같이 콩국수 해먹을 거예요. 오이고명도 하라고 챙겨주셨고요. 애호박볶음이랑 신랑이 좋아하는 진미채 볶음, 장아찌랑 깻잎, 겉절이고 오이김치까지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고맙습니다. 먹으멋자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자 음 음 소소해 고소하다 고소하다 맛있어? 응 겉절이 엄청 맛있어 에구 맛있지 순한 맛으로 만들어주셨네 응 이러면 먹었던 소스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응 으응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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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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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1,2,3깨 3,4,5,1,4,5,0 4,5,0 3,4,0 2,6,0 6,0 5,0 6,0 7,0 6,0 6,0 7,0 11,0 2015년 신랑이랑 갔던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에서 받아왔던 기프트에요.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 쓸 때마다 그때 나왔던 뮤지션들 그리고 우리 거기서 막 했던 얘기 먹었던 음식들 생각나면서 되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. 벌써 7년이 지났어요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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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슨 하루 왜 이렇게 맛있어? 콩나물이야. 꼬추장에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꼬추장을 했어. 맛있지? 옛날에 받아온 거? 응, 그거. 월요일에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하는 기분 좋잖아. 맛있구만. 응. 볶음밥이 됐는지. 짜자잔. 뿅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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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를 좀 묶게 시작한 게 이게 좀 마음이 걸리네. сом 이쁘게 마셔요. 고구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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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! 원래는 여기 미역 줄기를 넣어야 된대 근데 미역 줄기 없어서 미역 넣었어 맛있어? 응! 그치 맛있지? 아 속밥이 이런 거구나 여보 내가 미역 한 봉 불렸거든? 응! 한 봉만 해! 내가 막 미역이다! 막 이랬어 막 이랬어 물 엄청 먹더라고 저번에 해보니까 물이 모자라서 더 넣었거든 저번에 미역국 끓일 때? 응 우와 여보 메론 대박이다 짱짱 잠깐만 Jordi Con 도 Of Of Toah 기록 저번에 2분간 6분간 40분간 1분간 설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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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